고맙습니다. 아이고, 괜찮네. 안녕하세요. 반장이네? 네, 반장님입니다. 그래, 여기 어쩌니..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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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야. 아빠가 있자니, 그, 그, 왜? 목요시 시키는 사람은 떡볶이 있지? 그래, 그 집까지는 떡볶이 사자. 오, 맛있겠어. 맛있겠지? 가자. 야, 뭐해, 너, 안들어. 괜찮아요? 이 맛있는 건 있잖아. 같이 나눠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야. 어? 아이, 자식이 잘 모르는군. 우선 작업으로 와라? 아, 그래. 아, 잘생긴다. 이것도 마시면서 먹어, 어? 많이 먹어라, 현민아. 오빠, 완전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지? 야, 먹어, 뭐해, 안 돼? 와봐. 야, 역시 우리 진중이... 야, 역시 우리 둘째 달 밖에 왔다니까, 어? 하하하하. 변빈아, 팍팍 먹어. 남자랑 한 개가 뭐야, 하랏게. 먹어. 진짜 맛있어요. 맛있지? 잠깐만 있어보자. 야, 너, 반장이면은 우리 끝에 진아하고 너, 그, 이렇게, 손말이... 아빠! 아, 깜짝이야. 아니, 그때 얘 굉장히 촌스러웠었는데. 근데 너 그때 촌스러웠는데. 뭐하는 거야? 어? 그 정도 맞아요, 그 새끼. 그치? 아, 근데 누가 널 이렇게 그냥 잘생겼고 그냥 스펙타클하고 엘레멘스하게 이렇게 다 만든 거야? 어? 누구야? 어? 얘기를 해봐. 진아가... 진아가 조언해줬어요. 진아가 조언해줘서? 아, 진아가? 저 좀 멋있어요. 아, 아주 그냥 잘생겼다, 어? 아, 사위 써봤으면 딱 잡겠구만. 가만히 있어보자. 우리 진상이, 진중이, 진... 그래, 역시 우리 사랑동이 진아하고 아주 그냥 잘 어울리겠어. 사위, 어떤가? 아, 아빠! 오빠 그만해. 아니, 왜? 어? 우리 잘생긴 우리, 어? 형빈아. 우리 진아, 오빠. 아, 진짜 아파, 진짜. 어? 아니, 진아, 진아야. 아, 그냥 너하고 자라. 아니, 지금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, 어? 웬일이야, 이거 먹지다. 야, 사위 먹게. 하하하하. 진짜 왜 저렇게 오버하는 거야, 어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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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, 오늘 감사합니다. 그래, 어? 종종 놀러오고, 어? 네. 잠깐만. 그래! 괜찮아요. 아, 그래도 진아, 인생. 쌤, 안녕히 계세요. 그래, 그래. 학교에서 봐, 안녕. 잘 가. 그래, 조심히 가고, 아까 그 우산 있지? 가져가, 어? 알았지? 네. 아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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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주 그냥 애가, 배려심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, 깜짝이야. 하하. 왜, 왜, 왜? 야, 그리고 너네들 요즘에 아빠한테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냐, 솔직히? 아빠 그 말을 처지가 아닌데. 이제 어쩔 거야. 아니, 그럼 뭐가 어쩔 거야, 야? 아빠가 다 망쳤잖아. 아, 그럼 뭘 망쳤다는 건데? 진아, 첫사랑. 뭐? 진아, 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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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. 그 첫사랑. 누..누..누..누..누..지..지금..나가는..제..제..현빈이.. 그렇다니까..요즘 진화가 좋다고.. 와..감히 우리..어..엉..엉..엉감생..말..말..말..뚫고잉..엉감생이 어디 냈다라 감히.. 아빠 쟤는 관심 없고..아빠딸 봉진화가.. 뭐라고?그럼 진화가 지금..쟤를..지금..우리 진화가 짝사랑하는 거라고? 이게 말이 돼? 쟤는 우리 진화가?짝사랑아? 쟤는 현빈이는?단장은? 말이 돼? 그게? 저 머리샷만 바꿨다고 좀 좋아한다는게 말이 돼?